오랜만에 샤이닝스타 동화극장 8화, 해와 바람 태양과 바람, 눈은 언제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. 어느 날 그들 앞을 지나가던 나그네를 발견했어요. 셋은 누가 누가 저 나그네와 친구가 되나로 내기를 시작했답니다. 먼저 선샤인이 따스한 햇빛을 내려줬어요. 그러나 너무 뜨거워 나그네는 싫어했어요. 선샤인이 실수한 틈을 타 윈드가 식혀주기 위해 움직였어요. 근데 햇빛 때문에 바람도 더워져 나그네는 더 화가 났죠. 마지막으로 스노우가 눈을 내렸지만 햇빛에 녹은 눈은 나그네를 쫄딱 적게 만들었어요. 열을 받은 나그네는 폭풍을 만들어 모두를 날려버렸어요. 나그네는 스톰이었거든요. 이후 스톰까지 합세하여 4명은 함께하게 되었는데 사실 얘네 사이 좋은 거 아니에요? 뭐 어쨌든 끝!